제 거 맞죠? 맞아요 은천 한국어 공부했어요? 거짓말 고마워요 다음 시간 수업 아니야? 다음 시간 점심 리스트 끝나고 수업 수업 지각하지마 오케이 고마워 어머니 아버지 택배는 잘 교착했습니다 뜯어봐야겠죠? 일단 7,070g 나오고 우편 요구는 5만 3,500원 첫번째 불러 첫번째 불러 이게 있었네 첫번째 불러 우크릴레 가방입니다 저의 귀여운 초록 우클렐리입니다 오예! 사마추 그다음에 이거는 학생들 가끔 게임하거나 문제 맞췄을 때 상품으로 주려고 주문한 청쌀 선박입니다. 이거는 세면대 필터에요. 여기가 다른거는 다 괜찮은데 물이 가끔 흙탕물 같은게 올라올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필터를 써야겠더라구요. 쓰고 가져온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교체 주기가 조금 빨라지게 되어서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샤워기 필터 샤워기도 똑같이 흙탕물 같은게 올라올 때가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진짜 색감해지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빨리 갈아줘야 될 것 같아서 유산균 이거는 약간 충동 충동구매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 같이 있는 단독방에서 유산균 챙겨먹으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친구들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구매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쓰려고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구요. 이게 근데 뭐냐면 노숙하나 피부에 흉지거나 뭐 이렇게 목이 굴려서 상처났을 때 흉터나지 말라고 이렇게 발라주는 제품입니다. 선스틱 생각보다 여기 이제 날씨가 덥고 햇빛이 강해서 선크림 같은게 되게 잘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선스틱 제명은 잘 없더라구요. 어딜 가도 되게 비싸고 쓰던 선불 선스틱 하나랑 닥터와톡에 세일하고 있길래 두개를 다 먹었습니다. 너무 잔네 근데? 지금 아 이거 이거는 이제 우리 피부에 뚜렷이 나거나 상처 생겼을 때 닦지 않지 말고 흉지지 말라고 고치는 뭐 많이들 아시죠? 올리브영 필수템? 필수 구매템? 이거 이거는 사연이 조금 있는데 약과가 일단 되게 이게 원래 격리 기간 때 본부에서 약간 이렇게 한 봉지 정도 줬었거든요. 저는 약과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나중에 학생들한테 선물로 줘야지 그냥 몇 개 줬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선물로 용이하겠다 선물로 좀 편하겠다 선물로 좋겠다 선물로 좋겠다 싶어서 이거 개량 구매를 했습니다. 선물로 좋겠다 두 봉지 옷을 좀 구매를 했는데 아 이게 여기 좀 저렴하고 괜찮은 옷이 있긴 이렇게 있는데 딱 마음에 드는 게 잘 없어가지고 생각하거나 놀러 갔을 때 입으려고 산 원피스에요. 냄새가 좋고 이거는 출근용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 색이 같은 디자인 셔츠가 하늘색 셔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주름도 잘 안가고 소품도 이렇게 하고 해서 다른 색깔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흰색이랑 검은색을 주문을 했는데 쇼핑몰 측에서 검은색이 없다고 해서 그냥 흰색으로 기계 받았어요. 흰색 키는 뭐 많이 있으면 좋으니까 바지랑 짜잔 짜잔 라인 프렌즈 스토어에서 이제 신상 나왔다 해가지고 아 근데 어차피 뭐 태국으로 받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사나 했는데 그래도 놓칠 수 없었던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엽잖아 크기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귀엽죠? 이걸 어디에 쓰려고 했냐면 제가 여기 방에 침실에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 쿠션이 되게 큰 쿠션이란 말이죠. 근데 뭔가 이걸 좀 제대로 가려주고 싶어가지고 아 뭔가 훨씬 귀엽지 않나요? 만족 좋은равствуйте.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